안녕하세요. 저는 인텔코리아 CSMP팀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인텔 재원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이터에서 비용이 됩니다.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리서치에 따르면 데이터는 2025년까지 25%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50% 그리고 스토리지는 30% 네트워크는 25%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최적화와 보안 강화를 위한 솔루션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미 없이 버려지는 데이터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는 X-ray 이미지 분석이나 또는 내시경 촬영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의사들을 돕고 있으며 금융에서는 트레이딩과 또는 금융위기 관리 등을 둘 수 있고 제주 분야에서도 생산 관리부터 고장 예측 진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인테레에서는 엣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 간의 빠른 전송을 위해서 이더넷과 광통신인 실리콘 포토닉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빠르게 억세서할 수 있도록 옵테인 메모리를 제공하며 블록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및 파일 스토리지 솔루션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엣지와 데이터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레에서는 저전력이 아톰 CPU부터 슈퍼컴에 사용되는 제어군 CPU를 비롯해서 FPGA XE GPU 그리고 AI 가속기인 Habana 등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엣지에서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거쳐서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되고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군데 병밑현상이 없이 데이터가 심리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액틱트럴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툴들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테이블은 3세대 제온 스켈러블 프로세스에 대한 벤치마크 몇 가지 예이고요. 이 숫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새롭게 출시된 서버 플랫폼에서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능 향상은 TLS, 웹서비스, 인공지능,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게는 48%에서 많게는 500%까지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즉, 최신 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로 이동하면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에서 유리하며 우리가 CSP가 제공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할 경우에 최신 프로세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온 프로세서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온 서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성능과 더불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빠르게 증가하는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3세대 제온 서버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인텔 시큐어 가드 익스텐션과 암호화 가속 명령어 지원, 그리고 인텔 토탈 메모리 인크립션, 그리고 인텔 플랫폼 포뮤어 일리얼스가 있으며 암호화 가속 기능은 하디오 명령어를 추가해서 데이터의 인크립션에서 공개키와 대칭키에서 각각 5.6배와 3.3배까지 성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장성과 유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부스트,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 AVX512 및 인텔 ONE API 등이 있으며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은 워크로드에 따라 무선 수인을 조정해서 성능을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를 높게 하고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워크로드는 성능을 좀 낮게 해서 워크로드에 따른 시스템 성능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이 성능 향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세서의 주파수와 캐시 메모리 그리고 아키텍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파수를 높이고 캐시 메모리 용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 전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높이지 않으면서 특정 기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것들이 가속기입니다. 인텔 제온 서버에 제공되는 가속 기능들을 정리하면 테이블과 같고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텔에서 하는 인공지능 성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이슈큐션은 인공지능 연산의 대부분인 합성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관목할 만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인프라 스트럭처 가속에 있어서는 보안 관련 크립토, 뉴 인스트럭션, 또 퀵 어시스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밍, 액셀러리션 등이 있습니다. QAT는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보안키 생성이나 보안망인 VPN의 암호 가속키, 또는 데이터 분석 및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인텔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압축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의 밴드위스를 적게 차지하면서 또 빠르게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능을 적용하면 데이터 쿼리 속도를 증가시켜서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분석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속기능들이 제공되며, 이러한 가속기능들을 이용하면 원하는 성능을 높이면서 또 비용 결감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구성과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구성은 클라우드 최적화와 워크로드 튜닝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원API입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클라우드 최적화에서는 세 가지 툴들을 추천하며 첫 번째로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어드바이저 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업티마이저로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할당된 자원이 적절하게 할당되어 있는지 또는 병력 현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주는 덴설파이의 클라우드 업티마이저 툴이 있고요. 이 툴은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팅 자원을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드웨어 권장사항을 추천함으로써 VM 사용 효율을 높이고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원 할당 체크를 하는 것은 매뉴얼로도 가능하긴 하나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 천 개 이상 늘어나면 툴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워크로드 업티마이저 툴입니다. 워크로드 업티마이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실행 경로를 찾아내서 에이전시의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에이전트가 업데이트되면 리소스 스케줄링 및 우선순위가 최적화되어 성능이 향상되며 또 그래뉴레이트의 워크로드 업티마이저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며 이런 과정들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창의적인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뉴레이트도 이스라엘에 있는 벤처 회사였으며 올해 인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인텔에서는 덴설파이와 그래뉴레이트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으로 POC를 제공하며 고객사에서는 부담없이 POC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인텔 원API 툴킷이 제공되고 있으며 원API 툴킷은 CPU, GPU, FPG, 가속기와 같은 여러 아키텍처에서 개발을 단순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하나의 단일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이종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디바이스가 처음에 GPU에서 CPU로 변경되어도 소프트웹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API는 SQL과 C++을 바탕으로 하는 오픈소스이며 병렬 컴퓨팅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또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최신 하드웨어의 최첨단 기능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극대화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툴 및 최적화이어 두 번째는 오픈소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인텔은 다양한 오픈소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텔은 리눅스의 넘버원 코퍼레이 컨트리뷰터를 써 플랫폼 출시 시점에 맞춰서 리눅스 커널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보안 관련 크립토와 해시로 위에 새로운 명령어를 지원해서 AES에서 15배 그리고 또 스티큐어 해시 알고리즘에서는 9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커와 쿠란틱스, 레디스, 카산드라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 솔루션인 라이프 빛 그리고 다우스 등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의료, 금융, 제조 중 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에서 재원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서 인공지능에서 성능을 각각 3.7배와 1.93배까지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와 협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5년간 AWS와 인텔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사물 인텔을 위한 다양한 특수 인스턴스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인텔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아마존의 EC2 인스턴스는 AWS의 24개 리전 그리고 76개 가용 영역에서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요건하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해외 비즈니스 확장에서도 동일한 환경 제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마존과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는 하바나 가오디의 DL1 인스턴스이며 이는 최대 8개의 가오디 가속기를 활용하고 AI, 교육 및 기계학습 업그로드에 대해서 GPU 기반 EC2 인스턴스보다 40% 더 나은 가격대 성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SAP를 위한 인스턴스입니다. SAP는 ERP 솔루션을 리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SAP는 인텔과 협업을 통해 온프레미스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SAP는 클라우드의 전환을 위해서 인텔과 AWS와 협업을 통해서 AWS 인턴스에서 SAP ERP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검증을 완료해서 고객사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AWS와의 협업을 통해서 HPC에 초적화된 다양한 인턴스 스퀴 및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AWS에서 보다 쉽게 HPC 워크로드를 진행하고 또 손쉽게 클러스터 관리할 수 있도록 AWS와 인텔은 오픈소스 기반 클러스터인 관리 툴인 패러럴 클러스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패러럴 클러스터는 인텔 HPC 플랫폼 스펙 2.0에 준하고 또 AWS에서 제공하는 배치 작업을 위한 AWS 배치, 나이스 DCB, FX4 러스터 등을 지원하며 인텔 MPI와 호환이 되고 또 고속통신을 위한 일래스틱 패브릭 어댑터 등 다양한 HPC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WS상의 전체 HPC 워크플로우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일래스틱 패브릭 어댑터에서 인텔 MPI를 적용하도록 하여 비용 추가 없이 고객이 높은 밴드위스 기반으로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HPC 성능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General Propose, 컴퓨트 초적화, 메모리 초적화 그리고 Accelerated Compute, 스토리지 초적화 등이 있으며 위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바나 가우디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인스턴스로 Accelerated Compute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자료색의 아이슬랙은 올해 추가가 되었으며 Accelerated를 제외한 모든 인스턴스 타입에 지원이 되고 있고 New Generation만큼 이들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성능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선택에 따른 성능 비교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llel Cluster와 Elastic Fabric Adapter를 활용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AWS에서 Parallel Cluster를 활용하여 구성한 다음에 EFA가 제공되는 C5N 노드와 또 같은 사이즈의 C5 노드를 활용하여 ANSYS Fluent에서 약 1억 4천만 셀 메쉬에 대해서 F1 레이스 칼을 벤치마크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C5N EFA는 파란색의 아이디얼과 비슷하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노란색의 C5는 약 2천 코어 이상부터는 스케일링 성능이 완만하고 2천 5백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5N EFA와 C5 인스턴스에서 ANSYS Fluent는 각각 89%와 48% 효율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스턴스의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해서 비용 절감한 예입니다. 메타바이오타는 샌프란시스코에 유치한 질병 연구에 특화된 스타트업이고 이 기업은 전염병 모델 라이브러를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의 확률론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행해서 다양한 전염병 데이터 카다로그를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카다로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주일에 수천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야 했습니다. 메타바이오타는 HPC 환경을 관리하는 동시에 또 커스텀한 코드와 모델링을 직접 관리하고 또 기본 인프라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팀이 연구 및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시간이 또 줄어들고 수백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케일은 EC2 컴퓨트 옵티마이즈 인스턴스와 아마존의 SQS를 사용해서 여러 작업들을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행 정보를 풀다운하는 많은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또 S3 버킷에서 입력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완료가 되면 추가 다운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출력이 메타바이오타의 S3 버킷에 업로드 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과학팀과 공동작업자는 인프라 조달 및 관리보다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모델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EC2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팅 비용을 60에서 70%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텔의 투자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오픈소스 및 보안 등에서 지속적이고 또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